정부가 스포츠계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프로구단은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들은 국가대표로도 선발될 수 없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앞으로는 대학이나 국가대표, 실업팀, 프로구단 등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국가대표 선발이 제한되고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 해당 선수의 고교생활기록부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이 드러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대학에서 학생운동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이력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평가 요소로 반영한 대학은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운동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지를 때에도 대회 출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고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는 1년간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두 달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지금 활동 중인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영구 퇴출이나 출장 정지 등 구단이나 협회 등이 내릴 수 있는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